하늘 한번 올려보기 쉽지 않은 도시의 시간은 늘 빠르게 흘러간다. 젊음도 그렇다. 쏜살같이 흐른 시간에 어느덧 82. 김할머니는 독거노인이다. 중국 CCTV는 오전 통뉴스로 서울특파원을 연결해 박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TV를 보다 말고 갑자기 부엌으로 향하더니 찬장을 하나씩 다 여닫아 보는 할머니 이번엔 집안 곳곳에 두었던 비닐봉지들을 이유없이 치우고 매만지기를 반복한다 올해가 나이가 몇이더라 나이가? 그래 6월 모르고 만 2살이니까 3살 먹어서 그래 6월 모르니까 65세가 맞잖아 지금 여기 서로 다 들어왔으니까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올해가 몇 살이에요? 그래 나 나이 커지지네 65세가 맞지 내가 꼭 말해봐요 몇 년 돼? 몇 년 돼? 어떻게 되냐? 의미 없는 행동과 어지러운 집안 모습은 모두 치매의 증거 할머니는 치매 환자다 내가 좀 설거지 해주고 갈게 엄마 내가 설거지 해주고 갈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자원봉사자 외 찾아오는 가족은 없다 엄마 얼른 거 앉아서 내가 해주고 갈게 대충 그거 진짜 야 학원인데 애이 얼마 오면 뭐 들었어? 알았어 생경 쓰지 마 치매가 아삭한 건 기억만이 아니다 평생 해온 집안일도 잊었다 엄마 그러게 인간하면 다 버려버려 전화니까 엄마 쓸 거만 놔두지 뭘 그렇게 많이 놔두냐 나 깨끗한데요 내가 할게 놔두고 다 놔두고 내가 또 여기 정리해주고 갈게 이런 음식을 먹을까 봐서 너무 걱정도 되고 진짜 마음 같으면 한 달에 진짜 한 20번은 왔다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안 되네요 여기만 또 허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독거운 노인이다 보고 또 건강상태를 안 주다 보니까 의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다 혼자 있다가 갑자기 뭐 죽음을 맞이한다든가 그렇지만 이 지역사회는 이런 대상의 노인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미처 선생님이 손을 못 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도 여전히 또렷이 기억하는 한 가지 바로 아들에 대한 기억이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모지만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아들에 대해 원망의 말보다 그리움을 쏟아낸다 아들님 보고 싶으세요? 하도 내가 이제 나가서 들여다보지 않고 나같이 오라고 한 강대로 씻어왔지 나보여 생각 안 나 이제 난 하도 여전히 울다 울다가 이제는 살짝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러고 이제는 눈물도 안 나고 어쩌다 울어요 방치된 노후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기만 한다는 치매 간병할 가족이 없는 할머니는 혼자 치매를 감당해야 한다 늙으면 아프다 고령사회의 간병 문제는 필연적이다 문제는 간병을 해 줄 사람이다 부부로서 맞이하는 마흔여섯 번째 봄 74세 아내는 17년째 계절이 나고 가는 것을 모른다 아내를 간병하는 이는 77의 남편 이수길 씨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아내지만 이수길 씨는 매일 아침 아내를 일으켜 세운다 침대 위가 아닌 방 안 한가운데 두고 늘 하루를 함께 보내고 있다 아내는 57세에 이른 나이에 초록이 치매 판정을 받았다 치매 초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양치하는 방법조차 잊었던 아내 그러나 당시엔 거동이 어렵진 않았다 늘 함께 있었지만 치매는 부부도 모르는 사이 아내를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산책 나가는 것을 좋아했던 아내 이젠 돌처럼 굳어버린 모습으로 해맑게 웃는 모습 대신 무표정으로 지내는 날이 더 많다 뭐 또 했던 약이 가끔 다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무슨 뭐 그런 병이라고 그러니까 뭐 앞이 캄캄한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자식 둘을 다 키우고 이제부터는 좋아하는 여행이나 다니며 여생을 보내자던 부부의 소망과는 너무 다른 잔인한 현실 이제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내가 못 따라 들어가니까 입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나가는 문이 두 개인 거야 내가 앞에 입장을 기다렸는데 그 문을 가서 다른 쪽 방향으로 탄 거야 새벽에 3시에 했는데 사람 형상을 보니까 이제 밤새도록 돌다가 뭐 까졌지 피가 줄줄 나고 이래서 그 만날 때는 얼마나 반가운지 조금 웃는 표정 나긴 하는데 확실히 뭐 좋다 이런 표정은 아닌 것 같고 제대로 씹지를 못해 소화가 안 되는 아내를 위해 죽을 만드는 것도 이젠 이수길 씨의 일상이 됐다 남편이 애써 만든 음식에도 아내는 맛있다 고맙다 표현할 줄 모른다 아까 뭐 먹었으니까 이빨 닦아야지 그래도 이수길 씨는 늘 아내에게 말을 걸고 아내를 단장시키며 그 곁을 17년째 지키고 있다 아내 곁에서 그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여전한데 몸이 먼저 지쳤다 간병 중 두 번의 심장 수술을 받은 이수길 씨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와 이번 내내 아내의 간병을 계속했다고 한다 내가 수술 받을 때 같이 있고 간병이 돈등하니까 저 사람은 이제 내 침대에 환자 침대에 있고 나는 밑에 보조자에서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와가지고 환자가 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환자한테 그 당시만 해도 이 간병비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뭐 한 150, 200 더 가거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돈 받아가 그거 다 주니 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마음이야 아내 간병에 끝까지 힘을 쏟고 싶은데 골병든 몸이 문제다 하루 24시간 망부석처럼 굳어버린 아내를 중심으로 흐르는 할아버지의 시간 매일 조금씩 절망감은 커져간다 나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암보다 더 무섭다고 해봐 이게 아니 이게 뭐 후진이 없잖아 전진만 있으면 자꾸 조금씩 조금씩 나빠진 기만 짓는데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지 사람이 희망과 뭐 기대나 뭐 이런 게 꿈이나 일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한 악화일로의 병, 치매 문제는 치매와 함께 환자도 간병인도 골병이 든다는 것이다 노노 간병인 위태로운 이유다 아군이... 노노 간병인 위태로운 이유다 하얗고 푹은 향기다 됐지? 외로워서 항상 울고 혼자서 또 웃고 감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혼자서 그냥 약간 맛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육체적인 피로만큼이나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또한 할아버지는 혼자 삼켜내고 있다 아픈 노인을 간병하다 병드는 노인들 노후 간병은 악순환 그 자체다 노노 간병을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배우자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온몸은 다 망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씻기고 이렇게 앉아 세우고 몸을 뒤척이게 해가지고 뭐 육창이 생기지 않고 이런 과정을 다 누가 해야 되냐면 배우자가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건강한 사람도 이거 한 몇 달만 하면은 온몸이 다 망가질 거예요 오랜 기간 간병을 하다 보면 세상과도 단절된다 간병은 마음까지 병들게 한다 간병인들은 숨겨진 환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힘든 환자들을 보게 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경우도 특히 높고요 삶의 질도 간병을 하는 순간 급격하게 저하가 됩니다 지금부터 나의 운명은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멈추어서 똑같은 삶의 지향점이라든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스탑되어 버린다는 게 정말 슬픈 일인 것 같고요 간병은 현실이다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하던 아내에게 치매도 찾아왔다 아내 간병 14년 차인 원유철 씨 간병 그 시작은 집안일이었다 나의 환갑을 맞이할 때만 해도 아내 대신 자신이 부엌에 설 줄도 집안일을 도맡아 할 줄도 몰랐다 허당한테 방을 쓰려도 다 내가 쓸고 빨래라도 내가 나오고 김치라도 내가 나오고 난 집안일 그전에 몰랐어 이렇게 이렇게 많은 거를 아 지긋지긋하게 많았다 이거 일해보니까 이제야 집안일의 무게를 알게 됐지만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할 길이 없다 4년 전 치매가 찾아온 후 아내와의 대화는 늘 단답형이다 침해에 걸린 후 아내는 툭하면 집을 나갔다 정처 없이 헤매다가 개울에 떨어진 적도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다 평소엔 24시간 늘 함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두고 외출을 해야 하는 날이면 문 밖에서 자물쇠를 걸어야 했다 못 갈아달라고 어른 열어로 어 그지마 가만있어 힘들진 말도 못해요 전번에는 밤에 그 치매가 붓썩 일어나가지고 창목구장 요만한 대로도 쑤시고 나가는 거야 그냥 그 밤새 들어온다 아침 일곱 시까지 나가시려고 해서 아내의 치매와 함께 부부의 노년은 방 한 칸을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요양시설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다 어머님은 그런 얘기 들으시면 어때요 요양원 얘기 들으면 요양원에도 멀쩡한 사람이 가야 편하지 이 치매에 있는 사람이 가면은 이 장만을 묶어 놓기 전에 봐줄 수가 없다고 그런다고 그거 묶어 놓으면 또 백연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 보내는 거야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치매 간병의 고통 그럼에도 많은 노년층들이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요양기관들 과연 요양기관은 자택간병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걸까 서울의 한 국립요양원 국립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요양원에는 노인 환자는 물론 치매 환자들도 입원해 있다 요양원에서는 목욕, 대소변 등의 일상생활 관리와 더불어 치매 예방 프로그램 및 실내 운동이나 물리치료 등을 통한 건강관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가정처럼 편안하게 모셔보자 이런 모토로 마음까지 보살피는 서울요양원 이런 구호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장기요양사업의 가장 표준 모델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싶어서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다른 데보다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오늘 현재 150명 배드에 대기자가 934명입니다 얼마나 기다리셔야 하세요? 요양원의 특성이 사방을 하셨거나 중증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사실은 배드가 비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길입니다 대기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 외에 다른 요양기관들의 사정은 어떨까? 직접 서울 소재 요양기관들의 입소 가능 여부를 알아봤다 저희는 입소가 좀 어려워요 자리가 없어요 나 하는 사람이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대기가 엄청나고 저희가 1년에 한 명? 나라 할까 말까? 반이 나야만 어렸으면 잘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10개는 되게 정확하게 맞으면 1년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구나 더구나 자리가 있다 해도 중증의 치매 환자는 입원 자체가 어려워 보였다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가 중요한 거지 그 병원 요양사가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그럼 살아먹는 데는 받아놓아 주겠지 일단은 거기다 그땐 날 데리고 가줘야 한다고 치매 환자는 안 받아 치마 닦아 그리고 병력이 온 환자는 겁을 내서 못 봐 치매 환자 1인실에 가도 치매 공동변에서 못 봐도 간병인들이 많이라도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오늘 현재 치매 환자는 72만 4천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저희가 비교를 하자면 제주도 전체 인구 도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매 12분의 1명꼴로 새로운 환자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러한 치매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현재 있는 이러한 시설 숫자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양적인 측면으로도 정부나 민간에서 빨리 어떠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 인구 역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급증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전국 요양병원 중 공립 요양병원 수는 77개 그중 24개소만이 치매 전문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치매 간병의 경우 일반 환자의 간병과 다르다 치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환자의 돌발 행동이나 치매 증상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들다 실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고등 자체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입원해 있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사실은 케어하기에 예민해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젊은 분들하고 전혀 다른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노인들을 위한 인력들 간호인력이라는 노인들을 위한 서포터 인력들 그런 인력도 다 초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력과 시설과 예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어떻게 다른 걸까 요양원의 경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아 요양보호사 돌봄비가 무료인 반면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100%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간면 혜택만 있을 뿐 간병비는 비급여이기 때문이다 요양원의 한 달 실제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본인 부담금 20% 해가지고 30만 4,620원이고 이제 식대는 본인 부담의 비급여예요 안식비 8회에 1,000원 해서 3만원 그리고 이 미용비가 3,000원씩 해서 58만 620원 요양원은 항상 누가 있고 또 어르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요양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본인들이 내는 거 본인 부담금이 일단은 지원은 국가에서 80% 하는 거니까 그거는 다 똑같지만 본인이 내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요양원에 오는 것도 많이 힘들어하죠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비싼 곳이 많았다 간병비가 100%이고 병원비가 따로 나오죠 병원비는 한 50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25만원짜리 방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다 환자가 되셔가지고 살기 7,50만원 정도 비용 변으로 봐서는 요양원이 좋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닌 환자의 상태다 치료와 간병이 동시에 필요하면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간병에 대한 건 보험 혜택이 없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냥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될 분들이 요양원으로 가시게 될 수가 있고요 노인들도 자기 기반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은데 지금의 요양병원, 요양원의 대결 구도나 질이 나쁘다 이런 거에 떠나서 완전 생활 본관과 치료나 요양의 연계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다시 한번 설계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시설 부족부터 간병 비용까지 노인 환자가 발생하는 순간 가족의 고민도 깊어만 간다 고령 사회라는 게 바로 늘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노인 유병 비율이 75세가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유병 비율이 늘어나면 당연히 간병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간병과 관련된 불행, 갈등들도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게 사실은 고령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유형 중에 하나인 거죠 간병으로 무너지는 것은 가게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 일본에선 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간병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기나긴 간병에 대한 심신의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할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할아버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머니를 7년간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는 중이었다던 할아버지 노부부의 동반자살을 의심했던 경찰 병원에서 깨어난 할아버지는 음식에 약을 타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할아버지는 살인죄로 검찰에 기소됐다 할머니가 한 7년 전부터 뇌졸중을 앓고 있었는데 완전히 식물인간으로 지냈습니다 한 7년간 계속 간병을 하면서 할머니가 또 너무 힘들어했어요 신음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할머니를 편하게 죽이고 나도 죽자 그런 마음으로 약을 복용하게 됐습니다 자녀나 다른 가족이 없었기에 할머니가 쓰러지신 뒤 늘 혼자 그 곁을 지켰던 할아버지 백년해로를 약속했던 부부의 연은 간병 앞에 살인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끝이 났다 아내를 살해한 죄책감은 결국 할아버지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 아픈 가족을 돌보다 스스로 그 가족의 목숨을 끊는 간병 살인 두 부부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을 걸로 추정이 돼요 희망이 없고 그런데 빨리 안 끝나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 체력적인 한계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사실 되는 거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저는 제일 먼저 사회 문제로 두각할 수 있는 게 간병 범죄라고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법통계라든가 이런 범죄 통계에서 간병 범죄를 따로 통계를 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연간 우리 사회에서 간병 범죄가 몇 건 정확히 발생한다고는 지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가족 간병은 중년만의 일은 아니다 젊은 가족이 간병을 하느라 직장을 그만두는 이른바 간병 실직도 늘어나고 있다 20대 중반부터 7년간 가족들을 대신해 아버지의 간병을 혼자 도맡아 왔다는 30대의 김지은 씨 지은 씨의 아버지는 뇌병변 장애 1급 중증 환자였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뇌병변 1급 장애 1급 말 그대로 중환자였으면 안전 침대에서 누워 계시고 숨을 제대로 못 쓰셔서 목에 기관절개를 하시고 입으로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배에 호수를 연결을 해가지고 대소변도 바로바로 치워줘야 되고 대소변을 안 치우고 놔두면 금방 욕창이 생기거든요 2시간에 한 번씩 체육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2시간 안에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24시간 24시간 간병을 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간병 일과는 밤새도록 계속됐다 그렇게 20대 중반에 시작된 간병은 30대 중반의 나이가 돼서야 끝이 났다 지극한 간병의 시간은 지은 씨에게 경력 단절이라는 또 하나의 난관을 남겼다 지금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추움이 그냥 멍하니 있어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병원 다니면서 너무 슬퍼서 우리 아빠 빨리 나섰으면 좋겠다 내 미래에 뭘 해야겠다 그런 거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너무 피곤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그 슬픔을 느낄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환자 한 명의 삶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뒤흔드는 간병의 늪 사실은 보편적인 형태로 유용화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간병 때문에 이직, 사직을 해야 되는 자녀 인구의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통계적으로는 간병 이직이 연간 한 10만 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10만 건이 10만 명이 사실은 간병 이슈가 아니었다면 멀쩡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간병을 이유로 배우자이든 부모이든 간병을 이유로 퇴직하는 순간 사실은 본인들의 삶의 수준도 굉장히 나빠진다는 것이죠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며느리 박현옥 씨 치매와 천식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 이따금 찾아오는 호흡 곤란 증세로 박현옥 씨는 시어머니의 곁을 떠날 수가 없다 9년 전 봉사활동 중 우연히 취득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때만 해도 현옥 씨는 자신이 간병에 매달릴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요양보호사 일로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점점 더 나빠지는 시어머니의 병환으로 일을 하러 나가는 것도 불안하기만 하다 그런데 현옥 씨가 간병한 이는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다 한 달 전 뇌병변으로 가족의 곁을 떠난 남편 현옥 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과 집안에 모신 시어머니 둘의 간병을 혼자 도맡아 해왔던 것이다 진짜 버스 안에서 자가용도 없고 버스 안에서 제가 속으로 엄청 울었습니다 그냥 기사가 보고라면 그냥 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드니까 일단 그리고 뭐 하루에 8만 원씩 간병을 쓰면 저도 좋지요 그나마 현옥 씨가 숨통이 트이는 시간 바로 방문 간호사 서비스를 받을 때다 시어머니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4급으로 방문 간호와 목욕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지원은 현옥 씨가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를 돌봐줄 상주 간병입니다 과거 남편이 건강했을 적엔 집을 세 채나 소유했을 정도로 넉넉했던 살림 그러나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간병 앞에 가게는 무너졌다 지난달까지 남편과 시어머니의 의료비로 지출된 돈은 매달 250만 원 현옥 씨의 월급 90만 원과 국민연금, 시어머니의 노력연금을 다 합쳐도 190만 원 거기다 생활비까지 더해지다 보니 모아두었던 돈은 모두 바닥이 났다 현옥 씨는 자신 스스로의 노후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 살아남은 노년의 가족에게 떠맡겨진 간병 간병은 정녕 가족만의 몫일까 누가 간병할 것인가 그리고 간병과 관련된 돈은 누가 낼 것인가 이게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가족의 몫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생각인데 그런데 이 생각은 과거 우리가 복지라는 서비스를 전혀 모르고 그다음에 사회가 해야 될 또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잘 모를 때 그리고 효의 가치가 굉장히 강조되고 가족의 가치가 아주 탄탄할 때 가능했던 이론이고요 사회가 제공하고 정부가 제공해야 될 이런 서비스 차원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인식은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처 아직 따라오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간병을 직접 하고 있는 분들과 간병비를 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충분히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자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간병을 의료적 개념이 아닌 가족의와 효의 개념으로 마주했다 결국 의료진이 아닌 가족이 그 역할을 도맡아 해왔던 것 실제, 파산, 가족 해체까지 부르는 노후 간병의 늪 대안은 없는 걸까 서울의 한 의료원 환자의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두 명의 간호인력이 투입됐다 보통 이 일은 가족이나 간병인이 담당하던 일 그러나 이 병원엔 보호자도 간병인도 없다 대소변은 물론 욕창 관리 등 환자의 간병은 모두 간호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지금 한 거는 이제 환자분이 욕상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반대쪽으로 체의를 한번 변경해드렸습니다 그걸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한 번씩 해주시나요? 네, 저희가 두 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또 해드리고 이곳에선 4년 전부터 간병인이나 보호자들이 담당했던 대소변처리나 식사보조 등 간병 관리를 간호인력이 전담하고 있다 그 결과는 의외였다 저희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전문인력이 하면서 모든 지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욕장이나 낙상 같은 것도 거의 60, 70%가 줄었고요 폐렴으로 인한 항생제 사용 기간도 굉장히 줄고 사망률이나 심폐소생술 같은 율도 굉장히 다 줄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전문인력, 간호사 한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간병 자체를 돌봄의 영역을 넘어 치료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덕분에 환자와 가족 모두 간병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기저귀 찬 상태로 대소변에 보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간호사들이 다 해주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너무 고맙죠 만약에 우리 간호사분들이 안 계시면 제 식구 중에 누구나 안 그런 간병이 누가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 의료진께서 모든 걸 저를 장교해서 큰 것까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고맙죠 저조차도 제 아내가 입원을 하면 저도 가서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결국은 우리나라만의 문제지 전 세계적으로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병이나 모든 것들을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였거든요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어떤 사적 영역으로 넘겨놔서 그런 것들을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하게끔 요구하는 사회적 현실이었고요 이게 다행히 국가적으로 제도화돼서 지금 나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전체의 비용 중에 한 20%인 한 15,000원 정도만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과거의 280만 정도에 비하면 지금 한 48만 원 정도 월 사용 비용이니까 부담은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의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병상 위에 간병 외에 집안에 홀로 남은 노인들을 위한 돌봄의 대안은 없을까 경북 포항의 한 마을 이곳은 공동체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마을 이미 마을은 고령화된 지 오래다 오늘은 고령의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경로당에 모이는 날 올해는 2017년도 정류년이죠 무슨 일일까요? 여기 닭이라고 했다 어머님이 큰 소리로 닭 울음소리 한번 내볼까요? 그럴까? 어, 울까? 이곳에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대응에 나섰다 치매 보듬 마을 말 그대로 마을 공동체 내에서 치매 환자를 직접 보듬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지자체의 지원과 전문가들의 참여 덕분이다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되세요 건강이고 뭐고 뭐 뭐 사람도 많이 보고 하니까 그게 더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이 다 돌봐주시니까 네, 그래요 친구분들하고 많이 어울려가 이제 저거 하고 하면은 자식들한테 좋지 뭐요 그러니까 치매도 덜 저거 하고 예방하고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치매는 누구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 공동체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견이 빠를수록 고통은 줄어든다는 치매 조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다 치매 직전, 치매 전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 훨씬 치매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는 굉장히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안 하게 되고 뭐 이제 가족들한테도 숨기게 되고 그럼 결국 중증으로 가게 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캠페인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런 적극적으로 이제 치매에 걸리지 않고 조기에 걸렸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도시의 많은 노인들은 방치돼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찾아온 유병 장수의 시대 지금의 노년은 청춘보다 더 아프고 더 절망적이다 이 간병은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간병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신의 노후 준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플 때를 대비해서 들어가야 될 의료에 대한 것과 간병에 대한 것을 동시에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현재 노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많은 부담을 좀 해야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과거 노인들이 직면하지 않았던 어떤 추가적인 부담을 더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이런 고통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모든 것을 좀 개인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좀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잘 의지하면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래 함께 살자던 부부의 소망은 오랜 간병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고 일찍 세상을 떠야 한다는 노년의 거짓말 같은 푸념은 이제 절박한 바람이 됐다 노래 조금만 해봐 주세요 노래 조금만 해봐 주세요 눈물을 보였나요 내가 울고 말해야지 싫다고 가는데 빛다고 가는데 울기는 내가 왜 울어 잊어야지 잊어야지 룩룩이 변아간 사랑 이대로도 좋아요 아무 바람 없어요 당신만 있어준다면 당신 당신 나의 사랑